어이? 으아... 어둠의 레기오로스 얘 진짜 근데 아이템 안 주더라 진짜 아이템 안 줘 아이템 안 줘 세 번 연속, 여섯 번 연속 아무것도 안 줘 아... 자리 거지 같은데 있네 아크라시운도 떠요? 아 레이도우스? 아 왜 난데? 아이 아 뭐야 시작하자마자 아 진짜 아 짜증나 내려오자마자 짜증나네 어젠지 보이지도하나 어디요? 안 보여 어디요? 안 보여 여기 있네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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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발 으에에에? 아, 드라린다 강아지때문에 그러나? 강아지 아, 엄청 뺑 돌아가야 된다 아, 씨 엄청끝드러워요, 아 장난하네, 진짜 ㅋㅋㅋㅋ 이게 어레기가 얘는 체력이 얼마 안되는데 맵이 그지같아가지고 아, 진짜 한번 찾으려면 이동시간만 한 5분이야 그지같아, 진짜 오히려 빅리키보다 패턴은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 그지같아, 아주 씨 오늘은 반지라도 하나 먹어야되는데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아, 씨 체력이 이걸로 야, 너무 구석으로 붙지마 브레스 타이밍 안나와 브레스 비하는 타이밍 아하 와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나 죽어요 너 왜 이렇게 딜이 안나오지? 원래 바드있으면 딜뻥 해주는데 거의 두배이상 나오던만 딜이 야야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 진짜 세우고 왜 나만 때려오오오오오 도망가 한 번 더 쏜다 도망가 어디였냐 왜이렇게 도망가 이제 거의 다 잡았어요 이거 지릴 듯 했어요 이거 세 번 도망갔으면 거의 죽는거지 아악 아하 다행히 와, 또 죽을뻔했네? 하하 하하 미칠 뻔 방역, 방역, 방역 방역 방역, 조심 쟤 또 어디가냐 하하 아, 무서워 아, 이수레이씨 하하 하하 아, 미안해 죽겠네 하하 하하 아, 미안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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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apan 야 벗서커 너 그 단지 가까이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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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그로 꿀게 도망가 그렇지 저 브레스 범위가 양쪽으로 생각보다 넓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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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봐 반경이 엄청 넓죠? 이거봐, 이거봐 아이, 정말 빨리야, 33 너 저리가 오지마 다가오지마 역시 나도 위험한데? 나도 위험해 으아아아 되질뻔 으아아아 아, 아, 아 되질뻔 으아아아 좁이 뻔했네 이씨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어디까지 가냐 저거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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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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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크래버 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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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귀걸이 하나 드디어 나왔다 어 3연맘향 꽤 높은건데 3.2.9 진짜 얘가 안좋아 템을 진짜 안좋은다니까 저 어레기가 템 진짜 안좋아요 빅래기보다 한 절반이야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후회할거요 준비된 모험가들이 여기있다 우릴 데려가라고 350짜리 전설을 먹었다고? 부럽다 에이 부러워 0.5밖에 안오르네 아 베른도 좋지만 역시 야경은 슈테린이 최고야 베른도 좋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아크라시움 사때니까 바로한다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후회할거요 준비된 그래도 어레기정돈 돌아야 좀 뭐 한다고 할수있 아이 멀다 어레기정돈 돌아야지 아이제 지금 오랜만에 해서그래 이제 딱 적응야라 이제 안죽어 내가 봐 내가 이번풍 어떻게 하는지 잘 봐 어? 디트의 정석을 내가 보여줄게 무력화의 정석을 디트는 딜을 하는게 아니야 스턴 걸어주는거지 스턴 걸어주는거지 스턴 걸어주는거지 딜을 하고 있는 캐릭이 아니에요 같이가자 같이 이거 안보이잖아 브레스가 이럴때 브레스 조심 뒤돌아서 브레스 이럴때 브레스 조심 이렇게 무력화 걸어주고 젖어버리고 다 야 너 나 나 너 나 너 아아앗 아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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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스 조심하시고 다 피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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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맞았네 아앗 찍어주고 어 쓱거 맞았네 browsers 칟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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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하나도 안보여요 토 안보여요 안보여 도망가야겠어요 이럴땐 도망가주는게 나아 다 5중첩이야 죽는거보단 낫지 좋았어요 이번엔 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광역 피해주시고 옆으로 이렇게 가지고 아이씨 가지마 가지마 브레스 쏠거야 이렇게 거의 뒤로 돌면은 브레스 쏜다고 보면 돼요 오닥불이다 잠들때문? 잠들때문은 찰들때문이고 자유하자 하여하니 아하 어우 큰일 날 뻔했네 이씨 아 이새끼 지랄맞냐 이거 아 진짜 지랄맞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 에이 헛 촥 좋다 자 아이차 왔어 가자 아 아 아 아 네 가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지마 맞을 줄 알았다 내가 맞을 줄 알았다 내가 맞을 줄 알았다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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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그냥 덤벼 그냥 빠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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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역시 역시 안줘 졸라 안주는 새끼야 역시 카드? 뭔 카드? 어 30초니 카드가 좋은거야? 흠 나를 데려가지 않으면 후회할거요 이거? 준비된 모험가들이 여기있다 우릴 데려가라고 얘는 꽝이 더 많다니까 꽝이 더 많아 아 저거 쓰면 안되는거요? 팔아야되요? 패드 게임현상 엄청 심하지 그거 다 감안하고 하는거요 제대로 솔직히 레이드는 패드로 하면 안돼 나도 그냥 하는거지 특히 원거리는 패드 절대 안되고 패드로 하면 안돼 레이드는 한 대 맞으면 위험하니까 딴 데야 약을 먹을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 감안할 수 있어 게임현상 패드 프로그램 뭐라고? 키보드 지정에서 해결 가능하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키보드로 움직이면은 당연히 마우스로 움직이면 빠지긴 빠지죠 자체 패드로 움직일 때는 몬스터한테 딜르타가 붙이면 바로 안 움직여지니까 그래서 저 이동기 탈출기가 항상 있어야 해요 패드로 하면 저렇게 누가 먼저 붙어버리면 어디가 대가리 쪽인지 몰라서 브레스 맞을 확률이 되게 커요 저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레기는 갈 때 다 같이 가주는게 좋아 안그러면 위험하다고 아 또 끼잖아 이렇게 아 이렇게 끼면은 어쩔 수가 없어 아이 짜증난다 탈출기 써버린 다음에는 아 이거 빠지나가 빠지나가야지 진동은 없어요 아 이걸 왜 써 통보 통보 쯧 안 돼cole 아 c 연단받네 아아 인마 안 돼! 예 한 명 잡아놔 예 한 명 잡아놔 안 돼! 안 돼! 아... 백! 백!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너노노노! 꼈어! 아! 씨! 꼈어, 또! 오오오오오 마늘 아 저거 안보이네 오오오오 오케이 아 오오오 오우 원래 디트는 요 스킬 트리로 하면 안 돼 저는 이걸로 하는 거지 이걸로 하면 욕먹어요 이 트리로 하면 빌드어들이랑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야! 야! 아 정말 원래 이 트리 말고 뺑글뺑글 도는 거하고 또 위로 뺑글뺑글 굴러갖고 찍는 거 이동기를 좀 많이 넣어야 돼 저처럼 스킬로 해서 레이드 갖다간 개 욕먹을 거예요 오우씨 개 욕먹을 거예요 개 욕먹을 거예요 개 욕먹을 거예요 한번 무력화 걸자 이 씻 죽여버리겠어 죽여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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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인데 하나 나와줘라 아...C 세번 끝났는데 목걸이 하나만 제발 주세요 반지나 목걸이 역시 안나온대 얘 진짜 안주네 하루에 하나 먹으면 많이 먹는구나 나랑 같이 간 애들만 다 먹고 나랑 같이 간 애들만 다 먹고 네네 네네